영상 끊었습니다. 네 캠페인입니다. 참 그걸 얍새라 그러면 안되지 뮤탈을 했을까 싶었었는데 처음에 원래 근데 뮤탈 뽑을라 그러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히드라가 되네 히드라를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히드라가 되네 케모리안 연합이 이거잖아 아 그 뭐야 만미네랄 모으는거잖아 그치 이거 다음이 이제 그거잖아요. 코랄 터는거고 코랄 터는거 다음 미션이 피닉스하고 그게 누구에요? 피닉스하고 그게 누구지? 듀크인가요? 고자 만드는거고 피닉스하고 이게 스타 캠페인을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재미없을텐데 이게 크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되게 훨씬 더 재밌게 게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되게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콩나리 뭔데 갑시다 어 더 있었군 Do you think they... 아 뭐라고 그랬는지 못봤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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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퀸도 있군요 여기 여기 보면 아니 이게 옛날에 그 그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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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가 세다 그죠? 크흠 난 옛날에 이게 오리지널 미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크흠흠 크흠 나중에 알고보니까 브로드워 미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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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바가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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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그러는지 모르겠다 크흐 크흠 뒷마당 언덕이요? 뒷마당 언덕이 어디에요? 어디지? 여긴가요? 피닉스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고 죽지 보내면 아 그래요?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울차가 진짜 맷집도 쎄고 좋다 근데 죽겠다 어이 호러새끼들이 작품상에서 켈무리안 연합이라는 세력은 정확히 어떤 세력입니까? 오우 야 이거 터지겠다 좋아요 이제 작동되네 조기 테리안 현성때 3개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가 우모차 하나가 우모자 하나가 테라니언바 나머지 하나가 켈무리안 연합이요 음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설정이 있나봅니다 자 자 아무튼 만미네랄을 모아라 자 자 이번 미션 목표인데 이거 그냥 본진 자원만 캐도 만미네랄을 모을 수 있죠 그쵸 그쵸 오래걸리기야 안하겠나마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칠까? 그럼 그냥 바로 깨는거 아님 아 아 그래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그럼 많이 오나보네 스포닝풀 아 스포닝풀이 있어야 지금 줄일 수 있구나 테라는 저그프로톤스 전쟁에 낀 불쌍한 인간 종족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얘기를 내가 이제 보고 방송에 옮겨드릴 순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음? 여기 뭐하고 있어 레어 올라갈게요 레어 올라갈게요 적이 어느정도 규모로 오는지 잘 모르겠다 옳지 주변에 뭐 적기지가 있나 여기는 그냥 막혀있고 어 축축이 막혀있구나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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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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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은 없어요 아직 마린이 1,1업이네 스파이어 스파이어가 참 특이한게 건물 보면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체력이 엄청 천천히 올라가 어? 루하니 차 그러지마 어어 성큰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내가 포탑을 제대로 지은건 확실하네 성큰으로는 뭐 다 맞기야 힘들겠지 근데 일단은 버티는 용도죠 버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이브테크 올라가네 빨간색 테라는 클로킹 레이스 탱크 아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뭔가 일을 버리려고 그러면 어쨌건 유닛이 써야되고 그럴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드론 드론이 필요하고 리 Państages 쩍! 쟤들 인간성이 왜 저러면 도대체 지워놓으면 와서 지워놓으면 와서 부수고 지워놓으면 와서 부수고 아 이거 드랍시 밝힌거네 우왕 바로 위에 얘들이 있었구나 내가 패러사이 잘 썼죠 그죠 뮤타를 모으기에는 뮤타를 모으기에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뮤타를 모으기에는 역시 그게 안된다 그치 그 뭐라 그럴까요 가스가 되게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엄청 그러면서 저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없는 집 같고 그냥 히들아 홍준호식 몰아치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바람 걸린다고 암걸리는 암걸리는 게임한다고 욕을 먹겠어요 칭찬을 듣겠지 와 저새끼 쩐다 그러면서 그치 그냥 히들아 떼러가는게 난 좋아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말야 이 위쪽에 성큼바가 너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은 시야를 되게 잘 바뀌어 주신다 여기 뭐 가스나 이런건 있고 욕미션은 뭔데 히들아로 밀 수가 없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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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예쁘다 야 뭐라고 저 새끼 또 왔다 저거 나는 왜 탱크가 싫은가 소모된다는게 이런걸 얘기하는거구나 잠깐만요 저 근데 그거 안 그 지금 여러분 채팅상 못보고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이 말씀해주셔도 내가 못보니까 내가 되게 간헐적으로 보고있어 되게 간헐적으로 보고있어 잠깐만요 뭐라그러셨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얘 아마 이 미션 넣을거 없을걸 그 피닉스 소지는 미션부터 럴카 나오지않나요 그 피닉스 소지는 미션부터 럴카 나오지않나요? 여기는 근데 광물이 왜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있지? 여기는 근데 광물이 왜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있지? 저게 R이었구나 단축기가 워우 뭐 이러냐 나도 그러고싶어요 얘들 가지고 쟤들 밀 수 있을까? 아까 우리한테 왔던 걔는 죽었나보다 그치 그 아까 그 우리한테 왔던 그 뭐라 그럴까 애가 아까 내가 패러사이트와 같은 마린이었나보다 사거리도 오버 안 했어 아직 사거리 업하면 가죠 사거리 업 다 되면 가죠 사거리 업 다 되면 가죠 세이브해야지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는 나의 구원 구원 구원쯤 되죠 세이브면 여기 저게 르 리스토레이션 같은건 안 쓰는구나 아 그래요 아아 레이나한테 자금 지원해주는게 그거예요 킬모리안 연합이라고 자, 1번. 두부대고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저거 그 사거리도 그래도 했다. 오잉. 오잉. 쟤 밑에 뭐 공격포 갖고 있지 않나? 오잉. 그래도 한부대 갖고 했구나. 뿌듯한데 거기다가 컴퓨터에 허접함이라 그러면 내가 되게 슬프지 않을까? 아잉. 아멘 아멘 자 일단은 다 밀긴 했구요 퀸 퀸 오! 퀸 퀸 지금 이제 내가 감염시킨 그거 있잖아요 컴퓨터 센터들은 또 다음 미션에서 쓰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구요 대구 서울 시차가 얼마쯤 날까? 잘 모르겠는데? 왜요? 공식 시차야 뭐 없지만 근데 경의도상 그니까 경도상의 어떤 차이는 있지 않을까? 난 잘 모르긴 하겠지만요 어? 미네랄 중요하지 뭐 가스가 중요하는거지 지금 자 그럼 그다치고 그러면은 여기 어디있어요 여기 광주인데 대구랑 시차 때문에 밤에 방송 적응하기 힘들다구요 굉장한데? 광주는 서울하고 경도가 비슷하니까 아마 그게 뭐에요 저기 방금 질문하신 안두부씨 서울시차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얼뜩없이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면 아마 현담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 요 위쪽에도 뭐가 있네 정찰할게 없어 내가 퀸으로 정찰해야되다 이 위에도 뭐가 있다 그죠 대구에서 광주 오실때에는 기내식 자 요거 모아서 이제 가보죠 쩐해요 여러분 그 하얀색 말이에요 요 위에 얘들 여기는 벌써 자원이 다 해간다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봐 6분정도 난다고? 오오 엄청 많이 나네 방송 보는데 지장 없으세요? 내가 지난 2년동안 계속 서울 왔다갔다면서 그렇게 피곤했던게 시차 때문에 그랬던가 아 그래요? 기다라 내 부대다 어지럽다고? 욕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헐 님들은 거기서 뭐하시나요? 미친놈들이 왜 클로킹 쓰고 지랄이요 미친놈들이 왜 클로킹 쓰고 지랄이요 배틀있네요 아까 얘기했던것처럼 미친놈 미친놈 다 터지겠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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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난 이정도에 만족한다. 다시 또 노력해야지. 어? 어? 저 빨아? 뭐야 저거? 저 자기를 뭐죠? 평화주의자인가? 잠깐만요. 매니저. 깜짝 놀랐네. 매니저 하면 채팅제한이 안걸린대요. 어 뭐야 뭐야 뭐야. 가보야. 이걸 죽니? 우리 그 퀸 아줌마 어딨어? 퀸 죽었나? 퀸 아줌마 어딨죠? 죽었나 진짜? 진짜 죽었어? 헐. 말도 안 돼. 퀸 아 그 아. 안 두부가 안 두부가. 퀸 아줌마. 퀸 아줌마. 퀸 아줌마. 퀸 아휴, 퀸 아줌마. 퀸 아 bright Up. 해. 좀. 쟤들은 배틀을 모졸케 많이 뽑나요? 쟤들은 그리고 탱크가 모졸케 많아 여기 생산건물같은거 보이죠? 오 이건 또 뭐야? 하나 더 터졌다고 지금 이러는거지 그래도 조금씩 밀긴 미네요 탱크가 좀 고생이고 탱크말고 나머지는 뭐 탱크가 자세히 자 너희들도 위로 가라 드론 너무 많지 지금 여기 갇혀있는 새끼들은 뭐냐 저희도 또 자원주량도 생겼고 여기 이건 뭐야 여기 위에도 뭐 많네요 자 드론으로 여기도 하나 또 싣고 자원은 되게 넉넉하게 주는 편이네 막대한 부가 있다고요 진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게 그건가 요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계속 그걸 말씀해주시는데 참고 못하는 거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참고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못 봐서 막대한 방어명력이 있네요 막대한 방어명력이 있네요 날 엿먹이시다니 날 엿먹이시다니 이들은 여기로 가자 요거를 켜라 자 일단 그거를 그렇다 치고요 농담 안 거예요 농담 안 거임 여기 또 그 뭔가 있네 아까 그 그치 여기 여기는 막힌 길임 여기 뚫린 길이죠 탱크다 탱크 좀 그만 쏴라 개자식들아 여기 그거구나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클로킹 레이스구나 그냥 그냥 치고 편한 길 갈걸 그냥 위탈 뽑을걸 에이아이가 참 재밌는 게 얘들은 항상 공격을 받으면 받는 순간 글로킹을 해요 평소엔 안하고 있다가 꼭 공격받으면 그런다니까 그쵸 그니까 여건이 되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람은 컨트롤이 힘드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에이아이는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재밌지 내가 볼까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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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많다. 그리고 한번 가보자. 세이버 가볼까? 아, 테란 커맨드를... 아, 커맨드 믿는 게 목표군요. 그러면. 아, 테란 커맨드 믿는 게 목표군요. 헐. 헐. 비피스 맨텍스. 쩐다, 애들. 우왕좌왕 미안해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난 저 탱크 잡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마인은 그렇다 치고 저 걸림 같은 게 없어서 그럴까요? 나 여기도 쭉 하면 그냥 얘들은 좀 모여 하아... 힘들구나 하아... 61 61 체력 61 남았습니다 61 난 토탈원은 참... 전투를 재밌게 하는데 왜 스탄이 이렇게 힘들까요? 한글 버전은 그냥 요즘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한글 패치는 누가 이제 만들어 준... 만들어놓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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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토탈어 윈도우 10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토탈어 소모전인데 토탈어는 소모전이 되기 전에 끝낼 수 있어요 그것도 기술이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가스가 결국 이게 녹나버렸구나 컨트롤 못한 내가 참 싫다 토탈어 보고싶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토탈어라도 기다려주는 분이 있으니까 되게 고맙네 피닉스 혼자 이걸 잘 막네요 말씀대로 이제 세워놓기를 잘했다 공격력이 좋아서 그냥 다 막아버리네 세이브하고 공격력이 장면을 그냥 다 막아버리네 공격력이 매력이 들어가서 공격력이 될 테니 공격력이 주는 autob rig 공격력이 좋아 공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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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당신들은 탱크가 여기 또 있었네 그래서 밀었네요 되게 좀 괴롭긴 하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쫓길뻔했다. 방금 쫓길뻔했다. 쟤들 디텍팅 되는게 없어가지고 돌게 맞고 있는거 아닌가? 키들한테도 마인드박이 터질 수 있군. 키들한테도 마인드박이 터질 수 있군. 서글프 현실이다. 점점 병력 구성이 개막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없어가지고. 쟤튼 그렇다 치고. 이거는 정확히 어떤.. 아드레날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요? 저거 다 밀었네. 아 공격속도 업이라고요? 아아.. 그렇구나. 힐 줬답시고 뭐. 저거 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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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 진짜 쟤들 그냥 보낸건데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했죠 이게 아드레날린의 팀이야 와우 중간 그냥 밀어버린거야? 쨉 쨉 그냥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찍으면 되나요? 쨉 이기면 진짜 허무할 것 같다 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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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빨간색이 제일 센거에요? 저걸링 진짜 무섭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네 조금 더 모아서 가면 그냥 밀겠는데요? 뼛사리 한 번 더 그냥 돌격치면 희생은 좀 있더라도 굳이 히드라가 필요하지 않겠는데? 히드라 뽑는 시간에 저글링이 저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치? 다른 것보다 건물 부수는 것 좀 봐 레이스가 때리든 말든 그냥 뭐 참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우리 중국에 남차는 많다 흐하핳 3 1억입니다 그러니까 방 3억 어쩌다보니 그래됐어요 이러면 다 된건가요? 아 이겨버렸다 어! 미네랄만 넘었네 뭐지? 이벤트로 방금 그거 된거죠 얘들 커뮤니터는 다 부수면서 다 부수면서 올라간거죠 엄청 많았구나 저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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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글쎄 55분 걸렸네 좀 많이 걸렸네요 자 영상 끊겠습니다 자 영상 끊겠습니다